안녕하세요. ES컨설팅의 영희입니다. 해당 영상은 토픽2 시험을 치기 전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시험 유형은 토픽2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 쓰기 유형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듣기 유형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1회씩, 21번부터 50번까지는 2회씩 음성을 들려드린 뒤 5초의 시간을 제공하며 쓰기 유형은 별도의 음성 제공 없이 10초의 시간 동안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은 모든 유형이 나오고 난 뒤 듣기, 쓰기 순으로 제공됩니다. 풀이낸 영상 정보 및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듣기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1교시 듣기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저기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포장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2번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사무실까지만 좀 들어주세요. 네, 들어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3번 얼마 전 발표된 출판시장 현황 조사에 따르면 종이책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자책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전자책을 구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지고 다니기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종이책에 비해 싸다, 사는 방법이 편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4번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고향에서 이런 일을 3년쯤 했었어요. 5번 휴대전화 수리가 다 됐습니다. 수리비는 4만 원입니다. 수리비요? 저는 수리비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6번 여보세요? 영진 무역회사의 김민철이라고 하는데 박 부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안 계세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돌아오시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7번 저는 봉사동아리에 들고 싶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외국어도 가르쳐주고 고민상담도 해주고 싶어요. 남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8번 옷장을 어디에 놓을까요? 이쪽 벽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사용하던 옷장을 아파트 1층까지 내려주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9번 지금 맡기시면 내일 오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문들이 밀려 있거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들이 옷을 많이 맡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혹시 이 호텔 근처에 세탁소가 있나요? 네. 바로 호텔 길 건너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빠르고 좋다고 소문이 난 가게예요. 10번 프로젝트 성공도 축하할 겸,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 오늘 부서 회식을 할까요? 좋아요. 지난번에 갔던 삼겹살 가게가 괜찮던데, 이번에도 거기로 할까요? 그런데 거기는 당일 예약이 안 되잖아요. 금요일에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예약이 가능한 곳으로 가는 게 어때요? 네. 그럼 제가 알아보고 예약해 놓겠습니다. 11번 다음 주에 회사 면접이 있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 취업 사이트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면접 후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봐. 취업 사이트에 그런 내용도 있는 줄은 몰랐어. 한번 찾아봐야겠다. 면접 때 많이 나오는 질문도 정리되어 있고, 면접을 잘 보는 방법도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12번 겨울옷 신상품을 홍보해야 하는데, 요즘 인기 있는 이민우 씨를 모델로 하면 어때요? 이민우 씨는 드라마에서 주로 상류층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제품은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이미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민우 씨의 인기만 생각했네요. 팀 사람들과 회의를 해보고 우리 회사 제품과 잘 맞는 모델을 선정해야겠어요. 유명인을 모델로 광고를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해요. 만약에 제품이 모델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면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3번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센터에 맡겼는데, 갑자기 차를 쓸 일이 생겼어. 3시간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면 돈이 많이 들까?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차를 30분 단위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던데, 들어봤어? 정말? 짧은 시간을 이용할 때는 하루 단위로 빌리는 것보다 저렴하겠네. 응, 그렇다고 하더라. 전화로 예약하면 직원을 만나지 않아도 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14번 경비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아파트 전체 소독이 있습니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소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오전 9시부터 집을 방문하여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내일 소독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다음 주에 2차 소독이 있습니다. 방문 소독을 원하지 않는 주민께서는 경비실에서 소독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5번 본격적인 피서처를 앞두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일일 문을 열고 손님 맞이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해변 확장 공사로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샤워장과 화장실을 추가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차 없는 문화거리도 운영합니다. 그곳에서 야외 연극 공연과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연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피서지로 온 가족이 부산 바닷가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시장님, 이번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에코마일리지 운동이 무엇입니까? 에코마일리지 운동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무료로 관리해 드리면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우수한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에너지 절약 운동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시면 서울시에서 매달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합니다. 6개월마다 회원의 에너지 사용량을 이전 연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고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한 우수 회원에게 친환경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7번 건강보조식품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야근이 많아져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요. 몸에 좋은 건 챙겨 먹으면 좋잖아요. 여러 가지의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드시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의사와 상담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8번 1960년대의 서울은 이런 모습이었군요. 불과 50여 년 전인데 이 사진들만 보면 지금의 서울은 상상이 안 되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사실 역사박물관 관람은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이 변화되어 온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여러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체험관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와도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19번 요즘 여기저기 감시카메라가 너무 많이 눈에 띄더라. 괜히 행동도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지 않니? 그래도 카메라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위에 카메라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할 것 같아. 글쎄, 난 주위에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보호를 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던데. 20번 한상현 지휘자님, 보통 어렵게만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을 즐겁고 재미있게 전해주시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클래식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대 음악이고 어떤 형식의 음악인지를 외우고 시험 보는 것이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관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곡을 설명합니다. 클래식을 들으며 그 곡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클래식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주차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세게 문을 열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흠집이 생겼어. 그 차가 비싸 보이던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야. 차 문을 열 때는 항상 옆쪽 차와 부딪히지 않게 확인을 하고 조심해서 열어야지. 항상 조심하는데 오늘은 회의에 늦어서 급하게 문을 여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차는 점점 커져가는데 주차장은 옛날 자동차 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주차장이 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을 한다면 작은 사고는 막을 수 있어. 앞으로는 바빠도 꼭 옆을 살펴보고 내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주차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세게 문을 열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흠집이 생겼어. 그 차가 비싸 보이던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야. 차 문을 열 때는 항상 옆쪽 차와 부딪히지 않게 확인을 하고 조심해서 열어야지. 항상 조심하는데 오늘은 회의에 늦어서 급하게 문을 여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 차는 점점 커져가는데 주차장은 옛날 자동차 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주차장이 좁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을 한다면 작은 사고는 막을 수 있어. 앞으로는 바빠도 꼭 옆을 살펴보고 내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혼자 사는 독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작된 나눔 봉사활동인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부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둘째 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시청 강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노인들이 잠시나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청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돕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혼자 사는 독고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작된 나눔 봉사활동인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부 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둘째 주 화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시청 강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노인들이 잠시나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청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돕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밤끼리 무서운 여성분들을 위한 차별화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온주시는 경찰과 민간단체가 의기투합해 인력을 늘려 조직적으로 활동하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확대되어 여성들이 더욱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밤길이 무서운 여성분들을 위한 차별화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고 계신 것처럼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온주시는 경찰과 민간단체가 의기투합해 인력을 늘려 조직적으로 활동하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확대되어 여성들이 더욱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령 머드축제, 제주 유채꽃축제, 강릉 단오제 요즘은 각 지역마다 축제가 정말 많다. 지역축제의 과도한 관광 상품화로 진정한 축제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경제적 수입만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과 음식물을 파는 장소로 변질됐지. 그런 점도 있지만 지역축제 덕분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도 알릴 수 있고 지역 간의 문화 교류도 할 수 있게 됐다나. 나는 지역축제가 별로 특색도 없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고 각 지역이 경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역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얼마나 큰지 몰라.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 다시 들으십시오. 보령 머드축제, 제주 유채꽃축제, 강릉 단오제 요즘은 각 지역마다 축제가 정말 많다. 지역축제의 과도한 관광 상품화로 진정한 축제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경제적 수입만을 올리기 위해서 물건과 음식물을 파는 장소로 변질됐지. 그런 점도 있지만 지역축제 덕분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도 알릴 수 있고 지역 간의 문화 교류도 할 수 있게 됐잖아. 나는 지역축제가 별로 특색도 없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고 각 지역이 경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역축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얼마나 큰지 몰라.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어.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유리 씨는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면서도 무한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유리 씨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지금의 성공한 제 모습을 보지만 저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로봇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대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가 필수 과정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에 매달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저는 기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만든 로봇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쫓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한유리 씨는 정말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면서도 무한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유리 씨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은 지금의 성공한 제 모습을 보지만 저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로봇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대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가 필수 과정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에 매달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저는 기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만든 로봇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을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쫓으십시오. 그럼 행복해질 겁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운동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별 효과가 없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한 줄 서기가 에스컬레이터 고장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도 지배적이고요. 해외에서도 에스컬레이터에서 줄을 서는 방법 자체를 이렇게 운동으로 시행한 사례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잡기, 뛰지 않기, 안전선 쪽으로 탑승하기 등의 안전 이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운동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별 효과가 없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한 줄 서기가 에스컬레이터 고장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줄 서기를 선호하는 여론도 지배적이고요. 해외에서도 에스컬레이터에서 줄을 서는 방법 자체를 이렇게 운동으로 시행한 사례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잡기, 뛰지 않기, 안전선 쪽으로 탑승하기 등의 안전 이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사과를 할 때 미안해라는 말 뒤에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을 덧붙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사과의 앞뒤에 변명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이나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사과를 할 때 미안해라는 말 뒤에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을 덧붙여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사과의 앞뒤에 변명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이나 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은 우리의 힘이요, 미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을 탓고 자신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모든 환경들이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불허한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은 우리의 힘이요, 미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모든 환경들이 좋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불허한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5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관님,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이 90%에 육박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10%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서 피해자가 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의 정도와 국가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만 건이 넘는 강력사건의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숨어 있고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살인사건도 12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건을 묻어버릴 수 없는 강력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강력범죄인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지금의 25년이 아닌 50년 이상이 되어야 범죄자가 평생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관님,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율이 90%에 육박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10%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서 피해자가 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의 정도와 국가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만 건이 넘는 강력사건의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숨어 있고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살인사건도 12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건을 묻어버릴 수 없는 강력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강력범죄인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거나 지금의 25년이 아닌 50년 이상이 되어야 범죄자가 평생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광고가 단순히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참 흥미롭네요. 기존의 광고와 선생님의 광고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창의력을 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뭘 하든 그 일에만 몰입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잘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도 촉각을 세우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비치는 것이 매 순간 새로울 것이고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주 놀라고 감탄할수록 많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놀라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할 수 있고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단순히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참 흥미롭네요. 기존의 광고와 선생님의 광고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창의적인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창의력을 기르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뭘 하든 그 일에만 몰입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행을 할 때는 여행을 잘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평범한 것들도 촉각을 세우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눈에 비치는 것이 매 순간 새로울 것이고 세상에 놀랄만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주 놀라고 감탄할수록 많은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놀라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할 수 있고 감동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없고 약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의 부엌은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옛날 한옥의 부엌은 이 외에도 신성한 불을 담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의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화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덕은 난방과 취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덕은 지역에 따라 기능이 상이합니다. 중북부 지역은 화덕이 난방과 취사를 겸하는 반면 남부 지역에서는 취사와 난방을 분리했습니다. 제주도는 취사용 화덕을 부엌 바깥 벽 쪽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화덕에서 발생된 연기에 검은 그으름으로 목재 표면이 검게 되는데 이것은 한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검은 그으름은 해충이 목재에 침입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썩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의 부엌은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옛날 한옥의 부엌은 이외에도 신성한 불을 담는 공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의 부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화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덕은 난방과 취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덕은 지역에 따라 기능이 상이합니다. 중북부 지역은 화덕이 난방과 취사를 겸하는 반면 남부 지역에서는 취사와 난방을 분리했습니다. 제주도는 취사용 화덕을 부엌 바깥 벽 쪽에 따로 마련했습니다. 화덕에서 발생된 연기에 검은 그으름으로 목재 표면이 검게 되는데 이것은 한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검은 그으름은 해충이 목재에 침입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썩는 것도 방지해 줍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예전보다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2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정치가 미치지 않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20대는 정치에 가장 민감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세대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취업이 걱정이라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세요. 나의 한 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까 의심하기보다 젊은 세대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를 억누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전보다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2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정치가 미치지 않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20대는 정치에 가장 민감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세대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취업이 걱정이라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세요. 나의 한 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까 의심하기보다 젊은 세대에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를 억누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섬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진찰을 받는다면 참 편리하겠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서비스인데요. 정박사님,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격의료서비스란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기술이나 장비가 취약한 곳의 응급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9월 18개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환자 중 90% 이상이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사는 환자의 혈압 수치를 보고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환자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사소한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혈압이 전보다 나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원격의료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섬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진찰을 받는다면 참 편리하겠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서비스인데요. 정 박사님,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격의료서비스란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기술이나 장비가 취약한 곳의 응급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9월 18개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환자 중 90% 이상이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사는 환자의 혈압 수치를 보고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환자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사소한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혈압이 전보다 나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원격의료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담 스미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경제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생산하게 되어 그에 따라 적정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 체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활동의 침체를 불러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침체된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다시 과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자유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아담 스미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경제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경쟁을 통해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생산하게 되어 그에 따라 적정 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시장 체제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활동에 침체를 불러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침체된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 다시 과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자유경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기 유형입니다. 5초 뒤에 시작합니다. 다음을 읽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51번 52번 다음을 참고하여 남녀평등 인식에 대한 글을 200에서 300자로 쓰십시오. 단글에 제목을 쓰지 마시오. 53번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십시오. 단글에 제목을 쓰지 마시오. 54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안입니다. 정답을 확인하세요. 5초 뒤에 시작합니다. 5초 뒤에 시작합니다. 5초 뒤에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위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